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이런 문제네요 일단 이 삼각형을 돌려가지고 그려 보겠습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몇 치각 S 4 3.3920이 되겠죠 4분의 3.3920이네요 계산해볼까요 3.3920을 4로 나눠볼까요 4로 넘어트립니까 0.48에 32 19가당나요 19 그러니까 4 4 16 4 4 16 19가당점에 16 32 4 8에 32 0.8480 그러면 삼각형 표에서 포사인 얼마가 0.8480인가 찾으면 되겠네요 포사인에서 표에서 0.8480 네 있네요 포사인 32잖아요 따라서 X는 32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표 를 이용해서 포사인 몇 도가 0.8480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포사인형 표 를 이용해서 포사인 12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포사인 12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도까지 포사인 12도가 0.8480